지금까지 파트너 중에 최다 나이 차이죠? 네, 그런 것 같아요. 재밌는 현장에서 계속 제가 장난을 많이 쳤는데 은수 형한테 계속 아니, 계속 선배님, 선배님 그러더라고요. 본인도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몰라가지고 오빠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너 그냥 편하게 불러, 그냥 오빠라고 해 장난으로 그랬어요. 그러다가 계속 잘 못 부르더라고요. 그러다가 매니저분한테, 본인 같이 다니는 매니저분한테 오빠! 이러더라고요. 매니저 몇 살이냐고 그랬더니 저보다 분명히 들어보였어요. 얼굴이?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저보다 들여보여서 이거 지니하고 파악해야 됩니다. 얘 얘 물었더니 몇 살 저보다 조금 어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은수한테 아무리 봐도 내가 어려보이는데 왜 나한테는 오빠라고 안 부르냐고 지금 신은수 양 매니저 디스하시는 거예요? 노안이라고? 어... 사실 그래요. 근데 강동원씨가 너무 동안이긴 해요. 재밌었던 게, 네가 지금 잡고 있는 그 손이 무슨 손인지 아냐? 댓글 좋아하시나봐요. 그 장면 찍었을 때 은수가 딱 찍고 컷하고 아! 내 인생 망했어! 그래서 뭘 망해? 내 인생 망했어! 왜요? 왜? 은수 양 왜 그랬어? 왜 내 인생 망했다 그랬어? 그 손이 어떤 손인데? 자기 욕먹을 거라고. 내 인생 망했어! 내 인생 망했어! 하고 집어 던졌던 그 손이 사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. 당분간 은수 양 댓글 보지 말아요.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 자리에서 나오고 있는데